다짠 조금씩 빼라 하자면 눈물 둘러도 내 맘 잘 될 거야 너 주인공이 있어 이 생각에 했어도 자꾸 말하지 않게 될 때에 말 모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네 마음을 골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예, 예 싫어는 싫어 너 아니면 우리 선택을 존중해 너 다른 멀쩡해 선택지는 하나 자 선택은 네 마음을 있어 오우 X, 7, Y, E, S, H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, 예, 예 하나만 선택해 없어 예, 예 한 번 나 맘 앞에 서 예, 예, 예 골라 나 맘에 선택한 네 맘 맞아 네, 예, 예 네, 예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예, 예 네가 그 맘에 골라 준비해봤어 정답은 남았을 위해 예 어떤 예 사랑해 예 네, 예 지금까지 뜰퀸 랄라의 최혜신이었습니다 어, 뭘로?